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얻어 보완을 약속하는 서신을 전국 검사장들에 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과 관련한 서신을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지난 5월 13일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경찰 권력 비대화 등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향후 수정 보완 과정에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이메일을 전국 검사장들에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오늘 해당 서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보내졌으며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안 수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박 전 장관의 서신엔 경찰이 1차 종결한 사건에 대한 검사 재수사 요구권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검경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던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 입장이 다 받아들여진 것 같진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장관의 서신엔 경찰입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